문제를 맞추신 정경호씨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정경호씨께 놀라지 마세요 스포트라이트 찬스 개인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찬스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소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정경호씨 한마리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할 수 있는 딱 붙으라고 풀과 함께 자 정경호씨 마음껏 즐겨주세요 포토타임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화이팅도 외쳐주시고요 아 너무 배우분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경호씨를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거 선물이에요 가져가시면 돼요 정말 오나라씨가 특히 부러워하고 계시고요 네 정경호씨께 판넬 꼭 붙여놓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압구정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